일단은 장효진의 개인 레슨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지는 아니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 개편이라고 얘기하자. 좀 이걸 개편을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제가 레슨을 하고 있는 학생이, 대면 비대면을 합쳐서 거의 한 60명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대기처럼 레슨 문의가 와 있는 게 카톡이 270명이었고요. 메일이 46명이었거든요. 그저께.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상태예요. 그러니까 문의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아마 더 되겠죠. 지금 현재도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저하고 레슨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본인들의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학생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는 거를 이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약간 뭐랄까 노쇼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약간 무슨 말이냐면 레슨을 등록을 해놓고 계속적인 자기의 사정들이 있어서 레슨이 그냥 계속 밀리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뭐가 해서 이래서 저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연습이 안 된 것 때문에 뭐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게 노쇼를 참아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원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노쇼를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 코로나가 걸렸다 뭐 했다에는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근데 진짜 좀 등록을 해놓고 그냥 1개월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두 달을 개념으로 두고 봤을 때 반 이상을 레슨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달이라고 치면은 4주씩 두 번이니까 8주라고 치면 8주 중에 4회 수업도 진행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꽤 많아. 근데 그 친구들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다들 자기만의 사정이 있다는 건 나는 이해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거를 그냥 기다려줘야 되거든. 또는 차라리 뭐 며칠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뭐 뭐가 있어갖고 3, 4일 전이든 뭐 최소한 하루 전이든이라도 얘기를 해주면 나도 괜찮아요. 뭐라고 하지 않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날 당일날 얘기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면서 나는 방송에서 공공연히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어쨌든 나는 사업가라 내가 방송을 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를 위한 홍보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거는 이제 저도 저의 사장을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드려야 하는 부분이니까 다행히 저는 레슨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수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도 어쨌든 수익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이 교재도 잘 사주셔서 교재에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방송을 할 때 하는 후원부터 시작해서 이리저리서 들어오는 돈들만 레슨이 아닌 돈들만 해도 사실은 일반 분들의 연봉을 진짜 내가 볼 때 일반 회사원분들의 연봉을 아득히 넘어서는 건 맞아. 진짜 많이 넘어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을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고 있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점점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그냥 진짜 무조건 기다리겠다는 학생들이 진짜 많은데 이거를 언제까지고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라는 말로 그냥 그분들의 약간 희망을 꺾는 게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리고 남의 탓을 하기보다 나에게 그거를 적용을 해봐도 나도 돈을 못 번다는 소리예요. 그냥 날려먹는 시간 때문에 차라리 나는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편해. 여러분 이제 내 방송 오래 봐서 알겠지만 저희 워커홀릭이라 저는 일을 할 땐 확실하게 일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레슨이 확실하게 따다다다다다다다 있어가지고 이제 하면은 나도 문제가 없는데 뭔가 이게 노쇼가 계속되면은 진빠지거든. 그런 상황에서 아마 레슨이란 걸 해봤거나 이런 걸 해봤던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이 중간에 비는 시간들이 진짜 애매하거든. 그냥 레슨 할 때 그냥 쫙 해버리는 게 나아. 그러고 나도 쉴 때 쉬어버리고. 원래 일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레슨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몇몇 학생들한테는 미리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 또 지금 노쇼인 학생들한테 말을 못했는데 이제 영상으로도 공지를 올릴 거고 커뮤니티도 공지도 올리고 지금 레슨을 받는 친구들한테도 카톡으로 공지를 이제 이 방송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할 건데요.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대학병원 같은 방식으로 할게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매주 회당으로 수업하겠습니다. 그냥 레슨비도 미리 전주에 받아서 시간표 딱딱딱 정해놓고 그냥 회당으로 레슨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표를 그 다음 주에 레슨할 시간표를 공개를 하고 그 공개가 되면 여러분이 알아서 입금하고 내가 레슨 받고 싶은 시간에 예약하는 분들이 그냥 수강신청처럼 레슨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굳이 무슨 뭐 4회 레슨 무조건 한 달 한 달 4회 레슨을 해갖고 뭐 그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 근데 4회 레슨을 받고 해야 돼 나도 돈을 많이 해요. 아니에요.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땐요. 레슨비로 들어오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별로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그냥 수강신청을 하는 방식처럼 레슨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병원처럼 할 수 있는 거는 미안한데 나니까 가능해. 수업의 연속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미안하지만 그럴 거면 수강신청하는 날 되기 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게 어쨌든 시간표를 내가 공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수업을 받은 어떤 친구가 수업 태도도 너무 좋았고 이 다음 레슨을 바로 다음 주에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내가 이미 다음 주 수업 시간표를 공개를 할 때 그 친구를 위한 시간표를 따로 빼고. 이해 되죠? 따로 빼. 왜냐하면 물어보면 되잖아 그거는. 다음 주에도 레슨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 시간을 따로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은 공개해 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물론 내가 조금 귀찮아지는 일이긴 한데 내가 조금 귀찮은 게 나아요. 노쇼보다는 이게 낫다고 나는 봐. 그리고 저도 레슨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하는 일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레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한테 레슨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서 레슨 시간을 많이 열었던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패착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뵐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패착이었던 거야. 차라리 저도 그냥 주 5일째로 레슨하고 하루에 4시간이나 5시간만 딱 수업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렇지. 수업 태도가 안 좋은 친구들은 내가 걸을 수 있는 방식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치 계속 진행해도 될 만한 친구들은 내가 미리 자료 확보해 주고 시간표를 공개를 따로 하겠다는 거지. 바뀐 후에도 학생은 신청 안 되나요? 중고등학생들은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네. 제가 죽을 때까지 중고등들 초중고등들 레슨 할 일 없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냥 그거는 인강 사시거나 교재 사세요. 나이 먹으세요 빨리. 그리고 그렇게 예약을 하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공지를 할 건데 맞아요. 노쇼는 환불 대상 아니냅니다. 그치. 이런 거 다 해놓을 거예요. 48시간 이전에만 취소 환불 가능 이런 거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만약에 당일 노쇼다 그런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왜 이거를 좀 중대 발표처럼 얘기를 하냐면 저는 레슨 하는 사람이잖아요. 레슨 하는 사람에게 레슨에 대한 내용이 레슨에 대한 이 공지만큼 중대 발표는 없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중대 발표 중에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저의 고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선착순이면 딱 한 번만 받고 연습만 완벽하게 하면은 2주리에 하든 3주리에 하든 그건 자기 마음인 거예요. 내가 돈이 있을 때 그냥 신청하면 된다는 거지. 시간 있고 할 때.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냐. 빠르면 4월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네. 대면 비대면 다 같은 방식입니다. 선택을 하게 돼 있겠죠. 네이버 예약 플레이스에. 내가 대면으로 올 건지 비대면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선택할 수 있게 해놓고 4월 9일 토요일날 방문해도 될까요? 예예예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중대발표가 있는데 이게 좀 큽니다. 우리 며칠 전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우리 브레싱스 블루 브레싱스 회사와 몇 시간이 걸쳐서 좀 굉장히 딥한 회의를 했어요. 굉장히 딥한 회의를 했고 이제 블루를 사신 분들이 저를 통해서 저의 추천을 통해서 사신 분들이 거의 300명이 육박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셨는데 블루의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정말 빠르면 5월 정말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까지 제가 감수해서 제가 제안한 호흡 레슨 트레이닝법이 블루 어플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걸 통해서 호흡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어차피 오늘 천균우설과도 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블루의 브레싱스의 대표님이 거기도 약간 닉네임을 약간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본인들의 닉을 얘기하시더라고 나도 영어 이름을 하나 또 따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약간 그 대표님이 어쨌든 영어 이름이 오스카님이시거든 어 어쨌든 오스카님과 좀 이렇게 또 거기 이 어플 제작 담당을 하시는 CTO님과 또 이렇게 이제 우리 득음울론소에도 나오셨던 우리 마케팅 담당하셨던 그 분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회의를 이렇게 좀 했는데 여러분 일단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 브레싱스의 메인 이 헤드 코터 분들은 일단 거의 대부분 서울대나 서울대 이상의 이 어떤 그 학교를 나오셔서 삼성 연구원들 출신 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블루가 괜히 나온 기계가 아니야. 진짜 탑티어네요. 어쨌든 탑티어 연구하시고 막 이런 분들 출신인데 중요한 게 회의하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 브레싱스와 함께 보컬 트레이닝 랩 다시 말해서 보컬 트레이닝 연구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연구소장입니다. 오빠 소장님이야 이제.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보컬 레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의 연구 결과들을 이제 까놓고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그걸 통해서 트레이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더스텐? 보컬 트레이닝 연구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항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적인 발성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얘기하시고 막 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다 과학적일 수 있어. 근데 정말 찐 과학을 하면 되잖아. 안 그래? 아니 뭘 굳이 뭐 과학적이라는 주둥이를 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찐 과학을 느끼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왕 찐 과학으로 이걸 만들 거면 서울대 출신 분들과 만들어버리면 네. 게임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임상실험들이 필요하게 돼있거든요. 그 임상실험들이 가끔 이제 필요할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신청하세요. 맞지. 실험체는 많을수록 좋아요. 뭐 일단 지금은 장난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회의가 된 내용이고요. 실제로 뭔가 새로운 어플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을 때 어 저희 분들하고 저희 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갖고 어쨌든 그런 워크샵처럼 해서 어 이게 정말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임상실험은 실제로 할 겁니다. 해야지. 그래서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계약금 두둑히 받으셨나요? 라고 하는데 내가 통장 깔 수 있는데요. 돈 받은 거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걸 뭘 계약금을 받고 뭐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만들고 싶어갖고 제안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계속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제 저 말고도 그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트레이닝법들은 당연히 몸을 쓰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보컬이라든지 소리 호흡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마 브레싱스 오늘 진행을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천균우설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스토리텔링 오셨다. 그래서 오늘의 천균우설. 효과적인 호흡 연습법과 노래에 호흡 적용하는 법.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